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저희의 의미에서 많이 많이 나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한테 수고했다고 아니면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현금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계좌번호를 요청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친절하게 계좌번호를 적어왔으니까 여기에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다 확인하니까요. 저희 리더친구 계좌지만 저희 팀 계좌이기도 합니다. 저희 팀 계좌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리더친구 혼자 꿀꺽 하는 거 아니고요. 저희 다 같이 쓰는 놀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넣어주시고요. 저희는 여성댄스팀 레이디라고 합니다. 저희는 토요일마다 홍대에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지 보고 가시면 인스타그램. 네 팔로우 하시면 저희 공지 올라오니까 저희가 매주 나타나진 않아요. 저희가 격주로 날 뻔할 때도 있고 나타나는 날이 매주 다르니까 공지 보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저희 볼 수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 2부의 마지막 곡인 세븐틴의 예쁘다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마지막에 예쁘다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나서 마지막까지 공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가볼까요? 네 여러분들 덥죠? 많이 더우시죠? 저희가 많이 덥지만 재밌는 공연 보여드려서 더위를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은 아니지만 예쁘다 가볼게요.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이끌어주세요. 네! apa ne 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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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주먹을 꽉 즐거움을 해주고 싶어 너의 그들아